2023년 3월 18일과 19일 1일간 진행된 샤이닉클러즈 5주년 라이브 아이돌마스터 샤이닉클러즈 핍스 라이브 이프 아이 윙즈 만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프로듀서가 없는 1회차 프로듀서가 있는 2회차를 진행한 이번 라이브 잘 즐기셨나요? 라이브 연출도 연출이지만 5주년인 만큼 엄청난 서프라이즈 정보들이 다소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심으로 다룰 이번 소식은 3가지 다음 라이브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카루가루카의 이적 소식입니다. 먼저 라이브 소식입니다. 2023년 샤이닉클러즈의 최초 솔로 라이브 치바사 프로듀션 솔로 퍼포먼스 라이브 제멋대로인 채로의 개연이 결정 23년 7월 22일 23일 양일간 무사시노일숲 중합스포츠프라자 메인 아레나에서 라이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라이브 컨셉과 출연진 그리고 관련 정보는 아직 미공개지만 후회 전해드릴 루카의 이적 소식하고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다음은 애니메이션 소식입니다. 2023년 봄 즉 내년 2분기에 아이돌마스터 샤이닉클러즐의 애니메이션 방영 소식이 경계되었습니다. 뉴 149와 윌리에니에 이어서 올해 3번째 애니메이션화 소식이네요. 이걸로 모든 메인 시리즈가 애니메이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샤이닉클러즈의 애니메이션 역시 3D 애니메이션으로 형제 공식 유튜브의 티저 PV가 공개 중입니다. 제작사는 폴리곤 픽처스로 3D 애니메이션을 주로 다루는 제작회사입니다. 2010년도부터 애니 사업에 뛰어든 회사로 대표작으로는 아인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3D 작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애니의 감독은 망큐씨로 대표작으로는 너는 아직 군말을 모른다. 빙속성 남자와 쿨한 동료 여자. 미귀와 다리가 있습니다. 애니 정보로는 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식 사이트의 캐스트 정보로 보아서는 샤이마스의 1기생 즉 일루민의 안티카 방클걸 아이스메가 메인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굴로 예상이 되며 아마 흥행에 성공하면 2기 멤버들도 포함한 2굴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캐스팅입니다. 올해 4월은 이후 149, 10월은 밀리애니, 내년 4월은 샤이애니, 분기차로 한 시리즈씩 애니가 나오니 23년 3분기까지는 아이마스의 해가 되겠군요. 애니와 관련된 이야기는 추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아주 서프라이즈한 소식입니다. 21년 3월부터 시즈와 함께 등장한 라이벌 아이돌 이카루가 루카가 오는 4월에 츠바사 프로듀션과 계약하게 되며 츠바사의 정식 솔로 아이돌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식 사이트에는 루카의 프로필이 변경, 공식 로고와 함께 츠바사의 상징 의상과 함께 전용 의상 착용 이러스트가 추가되었으며 공식 유튜브에 이적 PV가 공개되었습니다. 프로필과 로고상으로는 유닛이 아닌 루카 혼자 활동하는 솔로로 활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적 소식은 이전부터 많은 떡밥을 던져서 놀라는 한편 이렇게 되겠지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세븐스 시나리오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던지고 루카의 매니저와 프로듀서의 대화, 그리고 그간 준비한 기획으로 남의 라스트 싱글 부활에 봉화를 피웠는데 설마 우리의 프로듀서의 기획이 루카의 영입이었다니. 저도 언젠가는 루카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많이 생각은 했지만 아직 시즈, 즉 니치카가 아직 갈등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적은 앞으로 시나리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 궁금해지네요. 루카를 이제 플레이어볼 캐릭터로 쓸 수 있는 한편 똘러라는 컨셉으로 인해 게임 시스템의 중요한 유닛이라는 속성과 함께 유닛끼리 묶어서 어필하는 링크 어필 시스템, 그리고 랜딩포인트에 사용되는 압곡의 유닛 보너스와 유닛 어빌리티, 거기다 최근에 추가된 유닛 구성 그래패스 추가 능력치는 어떻게 구현할지가 궁금해지네요. 루카의 추바사 가입에 대한 앞으로의 이야기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